오 조개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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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드 컴드 조개와 썩 너무 좋고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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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개와 썩 있으면 1박 엘리트 잘 잡지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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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초기만 나오다가 전기역학 집으니까 쏙 들어갔네 꽃샘추위 용기구만 죽어 카드가 잘 되긴 했는데 결국에 흠 파워 카드는 없는 2막 가서 먹으라 이건가 1댐특 아 아 아 아 아 완전히 이이이이이이이이 지편양 반돌아 탐색거 셨은됐다 응애 저금통 상점에서 룬축전기 먹는 상상함 그냥 숙전기 안녕 세상컷 내 포션 다 가져라 방열판 플러스 방플 숟가락 영체화 방열판 플러스 어허 으 으 으 으 으 아 t 이... 3냉기 장화축전기 자동방패 홀로그램 도자기 도장변화 도자기의 도장변화면 개꿀이죠 거제같은것만 나왔네 철쌍 철쌍 ök 철쌍 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걸까... 명체와 빠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울산왕주먹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뭐가 잘 안되지? 뭐가 계속... 계속 고인다. 하필 반구요. 코스튬을 먹어야지 어떻게 했어. 룰데데데데 컴파일 드라이버 두장이지. 두장이면 됐다. 신성... 신성... 신성 두번쓰기 숟가락 신성 빔일기술 빔일기술 심호흡 빔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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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 한번 살려주겠지 신성 그 비호다 지울거 있나? 전타 지울까? 코스트 없어서 쓰지도 못할거 같은데 신성 두번쓰기 못참지 눈 핥히기가 빛나는 한 안 빛나 안 빛나 미친 후라이색 눈 핥히기가 빛나는 한 기생충이 아니다 아 눈 핥히기 없어 눈 핥히기 어디갔어 보여줘 설마? 나 설마 설마? 어 걷어내기 냉정함 걷어내기? 냉정함? 걷어내기? 냉정함? 걷어내기? 냉정함? 걷어내기? 냉정함? 사실 둘다 비로 풀거든 사실 둘다 비로 풀거든 아니다 냉다익선 사실 냉다익선은 아니지만 냉정함 아 왜 때려 아 1템 더 맞았어 자가수리 증폭 공 Roberto 공생 디펙트 아,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센데 어림도 없지 아, 실수했다 홀로그램 정도만 먹으면 되겠네 홀로그램까지 고소 vaan 아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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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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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엘리트 내 편향 겁나 쎄긴한데 너무 쓸데없는 카드가 잡스러워 냉정함 세개면 되지 않을까 투머치 냉정함 아냐 홀로그램이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숟가락 신선 야 이거 화상 붙어둬 에라이 화상 부츠있는데 흠 부츠가 있어도 공격카드가 없지 않나 얘를 못잡진 않겠지만 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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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던에 잡음 저주인형 커즈드 브라더 영체와 숟가락이면 얘는 잡겠지 빨리빨리 빨리 플라즈마 좀 빨리빨리 주세요 꺼져 인공물 없나요? 인공물 포션 좀 주십쇼 제발 꺼져 흐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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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lban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심기 불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ill the kill. 아빠.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이거 기생충 때문에 죽으면 진짜 너무 고울 것 같은데. 쓰레기 게임. 강화할 게 없다. 구상은 꼴받기만 할 건데. 구상은 꼴받기만 할 건데. 엄마. 엄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황채화 머미순 재활용 기생충 태우려면 재활용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드루가 그만큼 되나? 저거 드루가 충분한지 잘 모르겠네. 버퍼특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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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함 집는 게 낫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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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심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